공헌님이십니다 일명 도미선생 감경도 함흥 경상도 경주 전라도 나주 첨성대를 1만냥에 팔아넘기고 천만냥에 다 나른다 당장 농들을 추포하여 국방에 지엄함을 보이거라 농들의 수법은 점점 대담해져 급기야 주상전하 행세까지 하기에 이르렀고 이번 사건의 피해규모를 자그마치 이렇게 해서 12번 사라지 스라지요 이대로 두면 대체 어떤 분이실까? 아름다운 분이시군요 이 일은 어떻게 해야된다고? 즐기면서 제가 끊기고 말깁니다 대동강을 팝시다 대동강? 어떻게 해? 우리가 다음에 벌릴 판이 최고의 판인